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오입니다. 대전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죠. 토마스 핸드라는 분이었는데 자기 딸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는데 하마스의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망하는 게 낫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울면서 인터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었는데 이 딸이 거짓말처럼 엊그제 살아 돌아왔습니다. 에밀리 핸드라고 전장에서 9살 생일을, 구세 생일을 맞으면서 돌아왔는데 정말 거짓말 같은 드라마였죠. 이 참극의 현장으로 돌변한 이 가자지구에서 이런 모습들, 휴저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 달 전만 해도 긴축 종료는 연상도 못했었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12월에 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긴축 종료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면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한 달 전만 해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빨간 게 트럼프고 파란 게 바이든 지주일인데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때는 거의 경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 격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진짜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로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불완전하긴 해도 가자지구는 일시 휴전에 들어갔고 이번 주 28일에 이제 그 휴전, 일시 휴전이 끝나죠. 또다시 협상을 연장할지 안 할지 어떤 분기점이 될 거고요. 끈끈하던 석유 카르텔, 오펙플러스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제 고유가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됐고요. 무엇보다 긴축 종료를 넘어서 이제는 금리이나 피벗까지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 대망의 부산 엑스포 축포를 터뜨리지 말지 그 결정이 되는 것도 28일입니다. 그래서 28일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하죠. 갑자기 도래한 대전환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신났죠. 최근에 가장 신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을 다 이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 트루트 소셜에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죠. 하루에 수십 개씩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사법 리스크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고령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걸 여론조사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컨츄리, 트럼프 나라, 마가 컨츄리, 나가 트럼프 월드라는 주상복합 브랜드도 있었는데 이런 트럼프 컨츄리, 트럼프 월드를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11월 들어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15번에서 12번 이겼다고 하죠. 전 달만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두 사람의 지지율은 팽팽했습니다. 한 달 새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트럼프 기세가 너무 매섭고 트럼프 기운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손잡고 잘 걸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현직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똥발만 차지 않으면 재선을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선 1년 전 여론조사를 보면 평균 현직 대통령이 10%포인트 여론조사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 당은 대선 경선도 늦게 시작하죠. 누구 사실 경쟁도 하지 않아요. 2원도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경쟁자가 없잖아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후보만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말에 사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민주당 경선이 불을 붙게 되는데 이제 늦게 공화당보다 늦게 시작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1도 갖지 못하고 대선 레이스를 본격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이든의 상대인 트럼프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대선을 경험했거나 이제 곧 경험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꿈꾸던 바이든과 맞붙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1년 정도 앞섰습니다. 역사상으로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계급장 다 떼고 리턴 매치를 하는 게 바로 바이든 대 트럼프의 2024년 대선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디 지지 내지는 무슨 외부 행사를 가면 이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팬들이 되게 두텁죠, 팬층이. 앞모습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나이에 비해서는 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 나이를 속일 수가 없죠. 81세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이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건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건 단순히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도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중요한 변수일 수 있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이 못지않게 다른 요인 때문에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하마스에 잡힌 인질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AFP가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전쟁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젊은 층들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같은 이민자들도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죠? 전쟁.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난민 쪽에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왜냐? 강자보다는 약자, 전쟁보다는 평화 쪽에 좀 더 기울어졌으면 그게 팔레스타인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반전시위, 평화시위가 곧 반이스라엘 시위와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유대인에 대한 반감해줄 만큼 해줬어. 유대인도 기득권층이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제계, 관계, 금융, 문화계 유대인들의 권력은 막강하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래서 해줄 만큼 해줬어. 유대인이 무슨 약자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중장년층보다 미국의 청년층에서 좀 더 강한 정서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서 나라를 세울 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의 협공에 고립에 돼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미국의 아랍계 이민이나 그리고 난민들,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런 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내 유권자 중엔 아랍인이 없다. 그래서 시온주의 국가에 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릅니다. 강자와 약자 프레임에서 보자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편에 섰죠. 바이든 행정부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거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일름표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또 이제 주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설문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왜 공화당은 좀 더 반중국이고 민주당보다 반중국이고 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공화당보다 더 반 러시아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당신은 어느 당 지지장입니까 하면 민주당. 그럼 당신이 보기에는 누가 더 주적입니까? 라고 하면 중국보다는 러시아. 공화당 지지자들은 러시아보다는 중국. 이렇게 더 주적을 더 꼽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적은 러시아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에게는 주적은 중국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도 별로 일름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미국이 각각 지원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또 보자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선 인기가 없는 소재입니다. 지금 미국도 모병제잖아요. 군인을 모집을 하는데 군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전장에 나가기 싫은 거죠. 옛날처럼 애국심 이거에만 호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집토끼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바이든과 척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전쟁은 더 이상 인기가 없는 소재라는 거죠. 사는 게 좀 더 빡빡해지잖아요. 미국인들도 국제 외교 정치보다는 국내 정치, 국내 경제에 더 관심을 쏟는다라는 거죠. 최후의 경찰, 세계의 경찰, 최후의 보루로서 미국의 참전, 더 이상 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낸 세금 나에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반이민 정책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어느 정도 통한다라는 거죠. 세금 더 이상 다른 나라, 이민자들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빨리 발을 빼고 싶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인질만 풀리면 아직까지 미국 인질이 거의 풀리지가 않았죠. 이번 주에 그 분수령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인질만 풀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휴전을 하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나 공화당은 휴전에 급하지 않겠죠.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늪해, 이스라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못할수록 공화당, 트럼프에는 유리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휴전은 하마스 편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휴전에 일부 반대하는 것도 이런 역학고도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밖에서 보면 경제 얘기를 할 텐데요. 밖에서 보면 미국 경제는 강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미국 노동시장 소비 끄떡합니까? 끄떡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의 허덕이는 유럽이나 일본, 국가부도 상태에 있는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서 미국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비교 대상은 아닌 거죠. 이전에 미국에 비해 좀 더 좋아졌느냐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내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고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변동금리 대출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정말 속이 쓰리인데 미국은 고정금리, 30명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대출이자가 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도하기보다는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새 대출을 받으려면 새 금리를 적용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의 열망인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우라통이 터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괜찮은데 안에서 보자면 미국 경제가 별로다. 그래서 외화 내빈의 미국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에게 3분기,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 4.9%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대를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할 수 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소득, 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또 실업률이 3%대로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약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8월 이후에 바이드노믹스라고 해서 이런 경제 성과를 계속해서 열을 올렸습니다. 뭐 인프라법, IRA, 반도체법 이런 거 계속 홍보해도 미국인들에게는 큰 울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가 훨씬 나아서 저물가 그리고 성장은 했어. 훨씬 내 살림을 사는 게 나았어라는 핀잔을 듣기 일수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바이드노믹스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드노믹스 홍보하는 건 그만두고 트럼프 공격으로 전환할 테스트입니다. 법률 리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헛돌고 있는 약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공격할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1월 7일에 있었던 미국의 지역선거에서 낙태 이슈가 상당히 먹혔었죠. 그래서 바이든의 인기는 없지만 바이든 정책, 민주당 정책은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버지니아나 오하이오 이런 데서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낙태 이슈를 좀 더 부각시키면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낙태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반대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뀐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또 달라진 게 육가, 기름, 원유 시장에서 보자면 고유가 시대가 막을 내릴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동안 원유감산을 계속 주도하면서 원유 가격을 높이, 고유가를 계속 지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오래가도 내년 초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 달 반 전에 발발을 했죠. 아무리 산유국, 중동 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중동 지역에서 낳는 전쟁은 육가 상승 요인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 이후 일주일 정도 육가만 올라지 그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8주 연속, 9주 연속, 10주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견고했던 산유국 카르텔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우디는 계속 감산하고 싶지만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문제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원유 외에 다른 걸 찾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원유 가격도, 원유 생산량도 지금 줄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오펙플러스 회원국 중에 신흥국들, 라이지리의 앙골라 같은 경우는 감산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라면서 사우디나 러시아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감산 카르텔에 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란, 베네수엘라는 증산할 겁니다. 원유 가격 상환제로 국제 유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배럴당 60달러 정도로 원유 가격 상환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0달러 되니까 국제 원유 가격이 러시아산 원유가 우랄 원유, 우랄산 원유가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한테 많이 팔립니다. 계속해서 팔리니까 러시아는 전쟁에 돈을 대야 되니까 목표량 이상으로 풀고 있습니다. 말로만 감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원국마다 복잡한 사정 때문에 오펙 플러스 정리해 해외에는 원래 26일에 열기로 했다가 일요일에 여는 것도 사실 이상해요. 아무튼 3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우리 금리 선물 시장처럼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감산을 할지 증산을 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원래 감산 일정대로 갈 걸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때문에 말로만 감산인데 실제로는 국제 원유 시장에 원유 공급은 늘 거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죠. 미국 보면 지금 이 파란색이 2달러 때고 여기 바로 테네시 이런 데도 지금 이미 갤런당 2달러입니다. 한국 도넛 치면 거의 리터당 6,700원대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유가는 당연히 이렇게 인플레에 도움이 되죠.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되죠. 11월 30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는 10월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약세였죠. 현재 시장 전망치는 전년동을 대비로 헤드라인 PC는 3.1% 근원 PC는 3.5%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인플레 전망의 보수적인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인플레 나우 캐스팅의 예상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3.09, 3.56으로 보고 있죠. 좀 더 저는 주목한 거는 10월이 그렇고 11월 예상치 12월에 나오는 11월 인플레 수치라는 거죠. 전망치로만 보자면 다음 달 12일에 11월 CPI가 나오는데 전월 대비가 얼마로 예상된다고요? 0.02%, 0%입니다. 반올림하면.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인플레는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될 거고요. 또 PC로 보자면 다음 달 22일 모든 걸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평소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다음 달 20일에 11월 PCE가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온 건 10월 PCE고 다음 달 22일엔 11월 PCE가 나오는데요. 얼마라고 예상되냐? 이 보수적인 클리브랜드 연도 2.9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E가 2%대. 물가 목표는 2%지만 2%대로 들어왔다라는. 드디어 인플레가 2% 목표에 가까운 2%대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미국보다 낫다라고 했던 게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죠. 이런 상황에서 30일 오전에 한국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죠. 금리 동결, 7회 연속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인플레를 좀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세계적 상황, 그리고 29일에 10월 PCE가 나오고 그 다음 날, 30일에 나오고 다음 날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 섭니다.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토론자로 나서는데 PCE도 보고 전쟁 어떻게 될지, 28일에 휴전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도 보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8일과 30일이 분수령입니다. 엑스포 발표도 있지만 휴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28일 정도에 끝나는데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이런 또 사실상 두 달 가까이 이산가족 하다가 이런 다시 상봉하는 모습들 아까 보여드렸던 토마스 앤드, 에밀리 앤드의 부녀의 상봉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더 압박해서 추가 인지를 석방하도록 하고 나아가 완전 휴전에 이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울 태세죠. 하마스 G부 파괴할 때까지, C를 말릴 때까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과 다른 무장정파들은 여전히 확전 운운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공산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보자면 긴축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이루고 있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 내년 5월까지 동결하고 6월에 인상을 할 걸로 보는 거 있는데 시장은 이미 인하 쪽에 기대를 하고 있죠. UBS는 3월이다, 모건 스테인리는 5월이다. 좀 더 보수적인 골드만삭스는 9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피버시 다시 시장의 어떤 중심 화두가 됐다는 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금리 선물 시장, 금리 인플레 추이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전망이 가장 큰 변수죠. 트럼프가 정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피곤해지겠죠. 또 SNS 정치할 거고요. 특파원들도 그 전까지 빨리 미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동맹국들에게도 정말 피곤하겠죠. 미국 일부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맹국들은 다시 찬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RA 폐지할 거다라는 얘기도 벌써 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면서 한국으로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거두려고 할 겁니다. 어찌 됐든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때가 동맹국은 좀 더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트럼프 2.0 시대보다 물가 2% 시대, 다음 달이면 아니면 다 다음 달이면 올 건데 이게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지 모를 텐데요. 좋건 실컨 간에 최후의 승자는 항상 대비하는 자인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상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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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